수요일 가셨나요 단 한 번 왜 이래요 필 카메라 보고 에릭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빨리 얼른 미안해요 에릭 오늘 불새에서 미란이 역을 맡았던 그 역을 제가 오늘 소화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사과해야겠어요 당신은 에릭한테 저는 정혜영씨한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를 늙혀 죄송합니다 꽃단장을 하기 위해 미용실에 온 시야 지금 씩 되는게 뭐에요? 귀엽다 선생님이 주신거에요 공짜로 아시겠지만 빌붙기는 안됩니다 50원 받겠습니다 이것도 5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훨씬 나신거 같아요 네? 자연스러운 모습이 사람이 지금 사실 나도 부담됐어요 이게 편해 아무데나 주저앉을 수 있고 오늘의 미션은 곱박 이러면 공포영화에 캐스팅되지 않을까요? 오늘의 미션은 동문서답 곱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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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 퀘스천 웨스트 앤서 이스트 차이네스 포워드 포워드 이스트 퀘스천 웨스트 워드 여길 봐 이스트 퀘스천 산을 보라고 조명이 여기가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지상 낙원이지 동쪽 질문 웨스트 서쪽 서쪽 서쪽에서 대답 네 노래 서른덕 동쪽으로 갈까요? 노 노 미션이 좋답니다 오빠 왜왜왜 오만명이야 사자성어 아 사자성어 아 저짓말 그게 사자성어 아 몰랐어 몰랐어 아 500원 어떻게 해 아 몰랐어 수약 도움봐 음악 에게 purchases